14만 27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BL입니다. BL은 동사는 바이오신약 기술인 노코맥스 트레이드마크기호, 휴마맥스 트레이드마크기호 기술에 대한 세계적 원천특허 및 용도특허로 1999년 12월 설립되어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유산균을 활용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면역치료 바이오신약을 개발 중이며 건강기능식품 사업과 화장품 사업으로도 사업 분야를 확장 중 매출은 제품, 건강기능식품 51.68%, 상품, 의약품 41.73%, 제품, 화장품 2.86%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기업개요 대시바이오신약 기술인 백신 디스플레이 기술과 면역기술에 대한 세계적 원천특허 및 용도특허를 근간으로 1999년 설립되어 사업 영위중임 대시바이오신약 사업으로 임상 3상 승인된 자궁경부상 PE형증 치료제와 임상 3상이 준비 중인 자궁경부전암 치료 백신, 임상 1상 완료 중에 있는 근육질환 치료 백신 등이 있음 대시 2의 바이오소재 사업 제품 라인으로 항바이러스제,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이러스 연구에 관한 용역 매출도 매출에 기어 재무 대시 건강기능식품 판매 증가와 생명과학기술 부문의 성장에도 기타 부문의 수익이 감소하며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요원가 구조 개선에도 지급 수수료 광고선전 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며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 확대 이자 비용 무형자산 손상 차손 감소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다수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진행으로 성장동력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 면역 관련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판매 증가가 기대되는 바 외형성장 전망 2022년 12월 8일 기준 장마감 비엘의 시가총액은 123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비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58위입니다. 비엘의 상장 주식수는 3144만 8507주입니다. 비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비엘의 퍼은 nslash a배이고 추정 퍼은 nslash 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41.8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2.4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6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75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5.6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31원이고 추정 eps는 nslash 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3.81배 103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slash 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slash a이며 목표주가는 nslash 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4억원, 마이너스 118억원, 마이너스 145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417억원, 마이너스 334억원, 마이너스 358억원입니다. 비엘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2번지 08% 사인 이고 유보율은 310.7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1.08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3-0.4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2.52이며 전일 대비해서 5.62-0.7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엘의 2022년 12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9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4045원보다 10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4,50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비엘의 총가는 3940원이며 주가가 비엘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엘의 총가는 3940원이며 주가가 비엘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비엘은 거래량 12만 8,700여란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9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메릴린치에서 만 3,350세주, 키움증권에서 만 3,22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만 2,830주, UBS에서 만 1,747주, 미래예세증권에서 만 1,600신한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예세증권에서 2만 5,817주, NH투자증권에서 만 9,960주, 키움증권에서 만 7,410내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만 5,280주, 유진증권에서 만 1,04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만 5,89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PL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